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고3 6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지원입니다. 정말 긴장한 상태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시험 보시느라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정말 축 처진 어깨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과 그리고 정말 멘탈이 탈탈 털린 그 표정으로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어려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마 이번 화학원 다들 어떠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이랑 오늘 이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총평을 좀 논하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은 지난 6월이랑 9월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이 두 가지가 좀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난이도가 중상 문항이 원래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첫 페이지부터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전혀 막힘없이 막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였다면 그동안은 이번 시험은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항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20개 중에 5, 6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체감 난이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거 화학원 이게 수학이냐 화학이냐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계산 과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아마 뒷페이지에서 계산하느라고 좀 고생하셨을 테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미지수로 나와 있는 그 미지수로 이제 식으로 변환하는 약간 수학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춤하시는 시간 때문에 아마 시험을 조금은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근데 선생님이 강조하죠. 모의평가는요 말 그대로 모의평가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에서 틀렸고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요. 앞으로 같이 채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 시험에서 눈여겨볼 만한 문항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5번 문항 나올 게 나오긴 했습니다. 탄화수소와 관련된 문항이었고요. 탄화수소를 이렇게 표를 주면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알맞은 분자식과 그리고 구조식을 구해내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탄화수소를 싹 다 외워라라는 것이 아니라요. 자 지금 포인트로 띄워드릴 텐데 빈출되는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빈출되는 분자들에 대해서는 한에서는 얘네들의 구조를 다 뜯어보고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그것에 한해서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C2개짜리, 탄소 3개짜리, 탄소 4개짜리 싹 다 외우라는 거 아니고요. 자주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는 바로 그 뒷문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보자면 원소의 주기적 성질들, 원자 반지름이었다든지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기음성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걔네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물론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빈출되는 개념으로 보자면 이온화 에너지가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안 까먹고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2이온화 에너지가 만약에 표로 나왔든 그래프로 나왔든 무언가로 주어진다면 반드시 리튬이 1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아마도 이 16번 문제를 실수하신 친구들은 제2이온화 에너지가 리튬이 제일 높다는 것을 간과하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많이 실수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제2이온화 에너지 혼자 삐쭉 서 있는 것은 바로 리튬이더라.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중화반응 양적관계 치고는 아주 어렵지는 않게 나왔는데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해서 중화반응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수능 특강 강의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약점 공략 강의에서도 그렇고요. 주어져 있는 유형에 따라서 문제를 어떠한 순서로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중화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구경꾼 이온이 그 문제를 푸는 실마리다라는 사실. 원래부터 주어져 있었던 산 또는 염기 용액이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구경꾼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내가 추가로 넣어주는 구경꾼 이온이 있다면 걔는 넣어주는 부피에 비례하는 만큼 그 개수가 증가하더라. 결국에 이 문제에서도 구경꾼 이온인 CL-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됐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왔으면 그 다음엔 뭐가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었을까요? 눈여겨볼 문항 네 번째 18번입니다. 탄화수소 혹은 탄소화화물의 연소반응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이게 문항 번호 밑에 점수가 안 써있죠. 점수가 안 써있으면 몇 점짜리라는 거예요? 2점짜리라는 거죠. 2점이면 되게 쉬워야 되는데 근데 잘 안 풀렸죠. 이게 약간은 선생님 생각에는 아주 신유형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같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약간은 여러분들에게 신유형 같은 것으로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3점 대신 2점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풀이의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연소 생성물과 관련된 양적관계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포인트로 띄워드리자면 연소 생성물 무엇입니까? 탄화수소나 탄소화화물을 완전히 태우면 반드시 H2O랑 CO2가 나오게 되어 있죠. 걔네들이 얼만큼 생기는지 만약에 그 결과가 나왔다면 그로부터 그 시료 혹은 화화물 안에 C랑 H가 몇 개씩 들어있는지 그 실험식을 구해내는 그 방법을 잘 파악하고 연습하는 것이 탄화수소와 관련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라는 것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이었어요.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 이거는 워낙 많이 봤던 유형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만 부족하지 않았다면 잘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이 좀 생각하거든요. 틀렸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맞추셨다면 정말 잘 알아서 씁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까?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기체의 부피랑 기체의 몰수가 비례한다라고 하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통해서 이 반응에서 얼만큼씩의 몰수가 감소했는지 감소한 양이 결국에 반응하는 양에 비례하더라라고 하는 그 관계를 사용을 해서 이 앞에 있는 개수를 잘 구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하냐면 전체 몰수, 기체 몰수의 변화로 개수를 판단하는 것.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죠. 반응량과 뭐가 비례한다? 변화량이 비례한다. 그것을 토대로 개수를 잘 구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산수, 질량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을 거치시면 니은과 디귿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이거겠죠. 산화환원, 양적관계에 대한 문제였고요. 여기까지 도달을 못해서, 도착을 못해서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도 이걸 풀다가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바로 이 NO3 마이너스. 보통 그동안의 문제에서는 음이온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굳이 왜 저기에 NO3 마이너스를 적어놨을까?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게 분명히 뭔가 핵심을 담고 있을 거다. 저걸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 문제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풀거나 잘 못 푸신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면 산화환원 양적관계에 시간 배분을 잘했을 때 반드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바로 이건데요. 산화수랑 이온수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 녹아있던 금속의 산화수랑 내가 새로 넣어주는 금속이 녹았을 때의 산화수를 비교했을 때 원래 녹아있던 게 산화수가 작았으면 이온수는 감소하고요. 원래 녹아있던 금속의 산화수가 더 컸으면 이온수는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그 관계 그리고 항상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수용액은 전기적인 중성이다. 즉 양이온 반 음이온 절반 둘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가일 때 이 두 가지만 잘 활용을 하시면 어쨌든 간에 핵심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앞선 좀 2단원이나 3단원 문제들을 좀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 연습을 앞으로 남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하신다면 지금 눈여겨볼 만한 이 문항들을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시험 봤어요. 이러한 문제가 눈여겨볼 만한 문항이래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다. 등급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남은 이 100몇일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앞으로의 과제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에요. 원소의 주기적성지과 관련된 문항은요.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됩니다. 왜 여기를 빠르게 풀어야 하느냐. 이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지만 뭐가 문제냐면 조건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개를 조합하고 경우의 수를 여러 개를 따지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네 번째 페이지를 가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 페이지 못 가면 당연히 좋은 등급 받는 거는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용이 쉬운 부분은 무조건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예외되는 상황을 항상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에서의 예외 구간을요. 아예 암기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원자의 번호대로 이렇게 기술을 했을 때 한 번 뭔가 원래의 것이랑 좀 어긋나는 부분을 보면서 여기는 제1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이구나. 혹은 제2이온화 에너지의 예외 구간이구나 하면서 바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외가 되는 구간은 항상 암기를 하자. 기억할 것은 이건 암기는 해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오늘 18번 문제에서도 봤지만 탄화수소의 연소와 관련된 것은요. 철저하게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프, 표 여러 가지로 나올 거예요. 실제로 이제 9월 모평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능도 그렇고요. 탄화수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오늘 봤던 두 개의 그래프를 약간 더 변형해서 출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약점 공략 강의나 혹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강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탄화수소의 연소와 관련된 양적 관계는 완벽하게 최대한 이제 9월 모평 전까지는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반응이 일어나는 수용액이 정기적 중성임을 항상 중화반응에서도 그렇고 산화환원 양적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기본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의 개수랑 음이온의 개수를 둘 다 미지수로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전체 이온이 있으면 그중에 반은 뭐다? 양이온이고 반은 음이온이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가 2N계야? 그럼 양이온은 어쨌든 종류가 몇 개인지 상관없지? N계. 음이온도 N계.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문제에 적용해서 실제로 내가 답을 구해내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 본 것이 정확하게 수능 시험과 직결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6월부터 정말 열심히 달려나간다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점수, 거기에 준하는 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시험 본 거 가지고 난 이제 글렀나 보다, 난 이제 망했나 보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선생님이 준비했던 이 강의들을 좀 소개를 하자면 일단 부족한 개념이 보인다. 어렴풋이 내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기역, 니은 맞췄다. 나는 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부족한 개념은 반드시 수능 특강 가셔서 각각에 해당하는 인덱스 있어요. 그거 찾아서 나한테 필요한 거 들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수능 완성이 오픈이 곧 될 건데 수능 완성으로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실전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수능 특강으로는 내가 공부했던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실전처럼 아 이제 실전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 문제를 내가 몇 분 안에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좀 더 계획적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화학원 1등급, 화학원 만점이 여러분에게 정말 선물처럼 다가올 테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좀 잘 봤다고 절대 자만하지도 마시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강점이 뭐고 나의 약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전 그 수능 그 실전의 날 최고의 결과를 얻으시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제 곧 문제풀이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